1. 캬 2. 캬 2. 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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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진짜 맛있네 근데 내가 이거 집에서 만들어줄게 이거 진짜 나 이렇게 90%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 빵만 이렇게 꼬꼬히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커팅 안 되는 식빵은 하면 되지. 이 가운데 버터랑 이 소금이 중요해 지금 보니까. 응. 만족한 번도 안 찍어먹었네. 왜 먹어봐봐. 진짜 맛있어. 난 안 찍고 먹어봤는데. 이거 너무 안 찍었어. 자. 어우 짜 어우 짜. 안 찍었어. 너무 짜. 가자. 진짜 이쁘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아멘다. 나 마트랑 다시 가야 돼. 나 거기에 영원 두고 왔잖아. 마트랑 생각보다 날씨 별로 안 좋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어머니야. 마트랑 집에 가야 돼. 마트랑 마트랑 버터도 가황이 하 Nanlan에 앉아. 마트랑 같이 가야 돼. 마트랑 같이 가야 돼. 여기만 구르면 있어 또? 여기만 구르면 또? 다 소스 진짜 좋아. 저 거기 구우러 갑니다. 팡클팔몬도 꿔, 목팔몬도 꿔 이거 할거야? 여기 뭐야? 잘라서 꿔는게 맞지 않아? 아니야? 숯불리하고 많이 안 입히지? 안 입었지? 이거 알아? 이런 음식 먹고 난 다음에 엄청 짠 라면도 그냥 먹을 수 있는거 왜? 엄청 짠 것도 되게 짭지 않지? 어떻게 햄빙마다 먹으면 그래 엄청 짠 하면서도 근거 있는 얘기야? 아 그래? 진짜 맛있다 기절구영이 어떻게 이렇게 납작해? 응 나오세요 코딱지 뭐냐고 코를 파세요 고양이 고양이 코 파 아 저 9시 반부터 공부기시래요 너무 배고파 저도요 밥먹어야 돼요 빨리 우리 건조기가 있어야 돼 진짜 와이파이 와이파이 사장님 와이파이 좀 흔들아 먹어 일단 닦고 흔들아 흔들아 먹을게 일단 오늘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리는 맛이야 헤이 헤이 야 요즘 허니콤보의 빵이 허니콤보 두 조박 이상 못 먹겠어 느끼하지? 채소가 간나 불안했잖아 니가 다 먹으러 가봐 나라야 뭐 재밌는지 다 먹는다고 해 근데 너 어제 마라탕 먹었잖아 근데 나도 집에서 마라탕으로 만들어 먹었어 아 그래 다 먹었어 아 무슨 사람 먹었어? 어 나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귀찮아서 한 번도 못 했어 아직까지 그 방법이 귀찮으면 그냥 시켜먹는 게 맞아 음 맛있어 우리 집까지 배달 오리나? 먹기 감지지 않아서 좋다 마라탕 어떻게 안 먹어? 어떻게 안 먹어 우리 다 먹어 100정도 넣으시고 얼음을 넣어주시면 맛이 진정 나네요 저는 매운 디타오백을 먹어볼게요 매워 근데 왜 저런 걸 만들었어? 만들 수도 있지 감동제하게 전담카메라 이거 꼭 올려줘 엘리멘탈 이거 뜯어도 되네 맛있는데? 맛있는데? 나쁘지 않은데? 어 아 끝에가 어 나쁘지 않은데? 신라면 먹고 싶었어 분리된 매운맛이 아니야 어 약간 어우러지는 매운맛이야 나 한 모금 먹고서 근데 매운맛이 맛있다 생각보다 와 산끄려 그래서 나 그거 천천히 먹었어야지 이거 아직 이만큼 남았는데 난 이만큼 남았는데 나 이만큼 남았는데 제가 굿즈가 나왔거든요 오! 빨리! 아 내놔 랜덤입니다 랜덤이라고? 이거 뜯어실이에요? 맞아요 짱네요 따쥬! 제 최애는 따쥬에요 여보 개스러워 한 마라를 먹었길래 말하신 거보다 강하다 어 그게 왜 먹었어 재밌잖아 재미로 먹는 거야 너는 안 났다. 10명날 나올까봐 막았어? 넌. 진짜 추워. 이거 봐봐. 어 뭐야? 이거 테스트. 여기도 있다고. 나도 봐도 좋다고. 어 이거 쿠키집게 뭐야? 되게 귀엽다. 라이프. 3월에 예진이 생일인데. 하나 사볼까? 보아라. 두 개나 있어요. 타입이. 멋지다. 이거 지금 온라인에. 야 근데 왜 쟤가 많다? 성짜리라고요. 그러게. 난 이런 거에 미쳤어. 수박왕. 와 근데 이거 둘리 가능해. 어. 그니까. 정말 유용하네요. 워터타올이 없어요. 워터타올이 뭔데요? 워터타올? 워터를 잘 흡수하는 타올. 이건데요. 말투 왜. 말투 왜. 왜. 슬프세요? 울지 말고 말씀을 하세요. 마이 멜로디 애들 아니에요? 이걸로 그냥 가져가야 돼. 꾸롬이야. 귀엽다. 아잉. 이래가 좋아? 아니 또 하고 싶은 거 했다. 나 사꺼워. 나 사꺼워. 따란. 이거 뭐야? 시브리즈. 어? 시브리즈라고 약간. 어. 땀 나는데 뿌리는 거. 어. 이거 새로 나온 맨대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여기는 없었거든. 이거 개맛있어요. 신경쓰. 머리도 필요한 사람. 야 이제 웨이팅 생겼나 봐. 오우. 태미야 먹어봐. 아. 근데 님들 모르시는 게 저 신 거 진짜 잘 먹어요. 먹어보고 얼마나 신지 알려도. 반찬을 초월하게 셀텐데. 어. 신단. 요즘 반찬은 떨린데? 맞아. 떨려서 떡집. 떡집. 생긴 게 너무. 좀 떨끼네. 아. 미친놈 찍으셨잖아요. 다 해드렸잖아요. 다 해드렸잖아요. 11만 8천원? 2만 8천원? 2만 8천원. 2만 9천원. 2만 9천원. 2만 9. 2만 9. 우성미 미쳤다. 상담이 미쳤다 진짜. 오우. 이렇게 한참 한참. 레전드 복단적 취향. 이거 알겠어. 이거 뭔데?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그래서 고양이 녹는 중.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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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서 어떡해 별로 안 더운 것 같아 이 포즈 너무 웃겨 누워있는데 마치 서있는 것 같은 정확한 사족 보잉 포즈 뭐야? 귀여운 포즈 뭐야 이거 응 응 알았어 마늘도 올라가 있어 대박 나 딱한 당면 너무 좋아 어때? 멋있다 지금 착장이 딱이네요 이거 나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유행했는데 유행은 돌고 돈다 오 결국에 플라잉 타이거 올 때마다 맨날 왜 가야되냐고 하면서 누구보다 재밌게 보죠? 다 재밌게 보죠? 진짜 나 학교 다닐 때 플라잉 타이거 있었으면 탕진했을 때 야 근데 이렇게 많이 줘? 음료로 먹어도 된대 이렇게 많이? 아 음료로 먹어야 된다고? 깜짝람하네 오 맛있어 맛있어? 찍어서 먹어봐 찍어서 먹으면 이게 맛있다는 거야? 응응응 이게 맛있다는 거야? 찍어서 먹었을 때 이게? 아 그래? 삼나물 파스타 어떻게 그런지? 이게 불 나는데 섞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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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 나 사진 찍어서 기억 미화가 아니었어 근데 난 이런 삼나물 처음 먹어 내가 먹은 삼나물 진짜 다 나무를 넣어서 절여져가지고 나무를 삼나물 그렇게 매콤한 삼나물 이런 거 보니까 나도 먹은 게 없는 거 같아 고기 배란으로 와있고 해? 근데 매콤한 정도인데? 네 맛있다 내가 먹어도 괜찮아 개 그러면 럭키 빛기잖아 너 왜 내가 손대는데 바로 그루밍해 너 내가 들어 나 손 씹었어 이제 털 왜 이렇게 부드러워